헤이 성민, 뮤직 스타트 헤이 성민 에이아이야? 헤이 성민 거의 매니저인데요? 노래 트는 것도 원래 매니저님이 하고 이렇게 다 보긴 하는데 제가 있을 때는 제가 해야 할 거예요 스마트폰 너무 좋네 감사합니다 저 근데 기분이 좋아지는 너무 좋네요 아, 마냥 또 애가 동생이라고 애는 아니구나. 할 때 확실히 하구나. 동생이 본업을 할 때만큼은 뭔가 확실히 풀어서 또 멋있더라고요. 영상까지 찍어주세요. 이거 지금 센터야? 아니요, 저 살짝 오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. 네, 그쪽으로. 두렵게 까다롭네요. 한, 두 번은 그게 아니네. 동생까지 다 외워버렸어요. 멀티네, 멀티. 잘 찍었나요? 괜찮아요? 완벽합니다. 완벽합니까? 아, 완벽해. 이거 물 좀 드세요. 너무 멋있어요, 진짜로. 아, 레저 장난 아니다, 진짜. 최멘이죠? 칭찬해요. 저 칭찬 듣는 맛에 삽니다. 아이고.